이 연구팀은 일제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경을 축소, 왜곡시켜놨다고 주장하는데요. 일부러 무력치 침입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기록돼 있는 고려의 국경은 일제가 만든 조선사의 국경과 일치합니다.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고 있거든. 분명히 천령은 지금으로 보면 강원도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똑같은 지명이 중국에도 있었고 사실은 이 천령이 굉장히... 이 문제를 두고 역사학계는 식민사학이 그대로 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아니다라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누구는 창창강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암록강이라고 해서 너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 보면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식이 방대하잖아요. 그 방대한 지식 가운데 학생들은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은 지식을 가져와서 물었을 때는 이게 기존의 역사학설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었을 때 그때는 대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지요. 저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동북구성의 위치가 세 가지 학설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사실 역사를 배울 때는 사실의 이거에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인 교과서에서조차 세 가지로 나뉘니까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이고 또 정확히 알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도 딱 이렇다고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옛것을 잘 익혀야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옛것을 익히려고 했더니 왜곡되어 있고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역사를 더 정확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방 후 교직에 몸 담았던 1세대 역사학자 김용섭 교수 그는 저서를 통하여 해방 직후 학계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학 인가에 관하여 검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교학부장을 맡은 교수가 포함된 4백 명의 중노년 교수가 내방하였다. 노크를 하게 문을 열었더니 한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제 때 경성체대에서 내가 배운 스에마스 선생님이신데 김 선생 강의를 참관하고자 하시게 모시고 왔어요. 김 선생, 되겠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역사 강의를 참관하러 온 스에마스 야츠카즈은 조선사 편수의 조사관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서울대 교수로 1945년 가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고 그러는데 삼안론을 집어넣고 그 제자들이 다 따르고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대한민국 한국사 교과서 아니겠어요? 이 교과서를 통해서 온 국민이 상식으로 된 것이 삼안입니다. 마한지난 변환, 태고내, 태조대왕, 고위왕, 내물왕 이런 역사 체계죠.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정설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쉽지 않을 아주 어려운 진안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병도 선생, 쓰다소겠지 이병도 선생이 만든 틀 속에 안주하면 모든 게 편합니다. 학술진흥대당의 연구비에 사실은 삼안론에 이어서 나온 서울대학습자들이 만든 부채재설 이런 것들을 위한 연구비가 할당이 되고 그러는 판인데 제가 부채재를 비판하는 연구비를 신청한다면 나오겠어요. 저는 1997년인가 그 이후로 연구비 신청도 안 했어요. 해도 안 나옵니다. 사학계 한쪽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조선사와 관련돼서 교과서라던가 외국대에서 실렸다는 논란들이 죽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에 조선사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주장들이 쇼비니스트들이 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해요. 반영이 아예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조선사라는 책은 그냥 사료집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이 사료들을 모아놓고 펼쳐보고 참조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자료집인 것이고 그것과 별개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역사교과서를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제시대에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한국사를 연구하는 흐름이 일제강점기에 있었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해방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국 역사학에서는 그런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반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빈 메아리였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가령 주류사학계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비류학계에서 주장하는 바들이 무조건으로 다 이렇게 전제가 성립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문헌사학적으로 고증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다학제적인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탄소 동이온소 분석에 대한 것이든 여러 과학적인 검증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다학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학문적인 토론회장이 충분하게 공론회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학계 자체로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이것이 여야건 아니면 주변 국가들 간의 어떤 국익 경쟁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면 이 역시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것에 충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연극 발전을 위해 1962년에 준공된 연극 전용 극장인 남산드라마센터입니다. 최근 남산드라마센터는 누구의 것입니까가 연극계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남산드라마센터의 개관을 주도한 이는 연극인이자 서울예술대학 상입자인 동랑 유치진 선생인데요. 유치진은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친일파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친일이었죠. 만주의 한인들의 이민을 적극 권장하고 만주 이민들의 참상은 잘 알려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도경으로 또 일본의 황군으로 적극적으로 가라하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영한 그런 사람이 해방이 되자 자기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반공주의자가 되고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정권과 결탁을 해서 해방 이후에도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변신에 성공한 사람이고 미국도 그의 반공 연극에 주목을 하면서 적극적인 물적인 지원을 하면서 드라마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학교 권력자로 둔갑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유치진 일가의 막대한 부 또 교육 권력을 형성해서 오늘날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귀속재산 부지에 서울시와 록펠러 재단의 지원으로 건립된 남산 드라마센터가 공공자산이 아닌 서울예대 재산의 수익용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귀속재산 처리법에 따르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국유로 불화하지 말고 국유로 남겨주라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원칙을 60년에 불화했을 때 그런 역사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병도 이병도 문교부 장관이 무시하고 유치진에게 넘겨줬다. 이건 뭐 역사의식의 실종.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법인과 학교 관계자들이 55억 원가량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설립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자기와 은사금을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입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전 이사장은 민영휘의 증손자입니다. 특정 교회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용목으로 받은 이러한 자금은 학교 교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 특히 백화점을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선진 묘비 관리하는 데 사용했다든가 이런 등등 또는 어떤 단란주점에서 사용했다든가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총 9명을 검거해서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이 건 송치한 사건입니다. 친일파 민영휘가 세운 휘문의숙은 아들, 손자, 증손자가 물려받아 족벌사학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며 100년을 넘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휘문 고등학교 농구장이 있던 땅에 세워진 이 건물은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소유입니다. 이 건물에서 3년째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는 젊은 사장 유승범 씨는 요즘 머리가 복잡해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데요. 11월 14일에 갑자기 공고문이 붙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세입자분이 올리신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기로 해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건물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이 건물을 휘문 아파트 관리업체의 임대관리를 맡기고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맡긴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가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100억 원을 탕진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있지 않은 세입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세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고 자기들 소유 건물에 있으니까 그걸 합법적이지 않은 세입자로 규정해버린 거거든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법적으로 대응할 시에 강력하게 자기네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공형식을 빌려서 협박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휘문의숙 측은 법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세입자들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세입자는 학교법인이 위탁관리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회사 정말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전세로 계신 분들은 특히 전재해산이 묶여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당장 어느 날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쫓겨나게 되면 빚더미랑 같이 쫓겨나는 상황이라서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있어요.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쉽게 말하면 파시즘인데 파시즘은 20세기 인류에서 악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도 규정되고 있는 것인데 일체 파시즘, 천왕제 파시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지지해 든 사람들이 그 파시즘 시대가 지났을 때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갖는 가장 좋은 방명품 중에 하나가 역사인데 그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과거를 언급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망악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제2의 범죄, 2차 피해라고 하는데 2차 범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는 군대의 복제품이에요. 독일이 프랑스 점령한 건 3년이거든요. 3년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 35년이 넘었고 그 전에 35년까지는 70년 동안 우리 이걸 지배했는데 왜 우리 속에 일제 잔쟁이 없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교육 정책을 다루는 정부나 시민운동가들이 왜 이걸 반성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단편적으로 반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서로 결합이 돼 있잖아요. 해방 후에 친일파들이 단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게 될 거예요. 완전히 자기 얼굴이거든요. 김기창의 세련대왕을 했을 때 그때 얼굴이에요. 지금 보시고 오신 영정이 친일파 그렸어요. 용서할 수 없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에요. 이수진 장군인데. 이수진 장군.